야야야 위험해 위험해 어우 오 나도 나 뒤지는 줄 알았네 이거 아니야 얘들아? 패링? 이거 좀 아는 사람 없어요? 패링하는 팁 있나요? 블러드본 밖에 안해봐가지고 블러드본은 총으로 쏴거든 어우 저거 뭐야 저거 어우 이거 어우 야 이거 왔다 야 이거 뭐 빡센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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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 뭐야 이거 얘 여기 죽겠는데? 어어어어 아 이렇게 죽냐 방패치기로 정확한 타이밍에 무기를 쳐내셔야 합니다 그냥 막기가 아니라 방패치는거 그니까 이거 아니야? 아아 에이 이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 아아 오케이 이해했어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내 소울은 날라가는거니? 내 소울은 날라가는거니? 소지 소울 다 날라갔네? 이런 젠장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오이 쉣 이 자식들 무서워 아 그거 똑같애 블러드본 시스템이랑 오케이 하다보면 익히겠지?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들 다시 나의 적이 돼야겠다 어쩔 수가 없구나 야 여기 위치 잘 안아놨다가 완전 여기 이거 소울 녹아 다는데네 이거 엄청 좋네 여기 체력 나오는데가 아니여서 그릇 어우! 어우! 야이 셰트! 어우! 어우! 오늘 죽을뻔했어네 지금 어우 왜이리해 타이밍 오늘 아프리카 버퍼가 심한가봐요 근데 아프리카 정상이에요 지금 아무 경고가 안들어와요 서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렉이 심하면 다음 팟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오지게 많던데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궁수를 어떻게 죽인다 야야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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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서 개인가해 여기서 개인가해 오케이 좋았어 와봐 와봐 이 자식들아 어어어어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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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일반화질로도 렉 있어요 다음 팟은 렉 당연히 없죠 없지 다음 팟은 아 아프리카 렉 걸려가지고 시청자 수가 줄었어 아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깨냐 이거 쟤네도 저렇게나 많은데 길이 여기가 아닌 거 아닐까 어우 여기 위에는 뭐가 있지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잊어 잊어 정의 잊어 샤우랑님 별풍자랑이 핑클로uras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쟤랑 어떻게 싸워? 스카이림인가? 쟤랑 어떻게 싸우냐? 계속 나오는..어우! 이거 뭐야 이거 이씨 와 위로가면 죽는다 이거는 아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일단 가봐 난 멀쩡한거 같애 용안으로 날려? 포스로다? 아까 걔 나왔을텐데 와..씨.. 야야야 쟤 유이네 쟤 유이네 쟤 아이고 아이고 형님 형님 잘못했어요 형님 잘못했어 야 유이네 유이네 쟤 안당할려나? 이씨 어차피 죽을거 자살이라도 한다 에이 같이 죽던지 살던지 하자 야 형님 같이 좀 보내주세요 뭐야 이거 뭐야 아아 물에 완전히 아까 운이 좋아가지고 안맞았던거네 원래 불 데미지 들어오는구나 와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냐 어 일로 들어갈수있네 아싸 어 놀래라 체력이 없어 쉴드하면서 가 상자가 있네요 어에어어어어 어어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야아아아아아아아ㅓüber 아아아아항 야 이건 아니자나아 이거 진짜 아니지에에 아 이게뭐로 뭐야아 그냥 가 그냥 가 여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긴 여긴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지 이 자식들 미믹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와 패링하려다가 내가 죽겠다 진짜 그 함정은 정말 대박이다 근데 이것도 그냥 다 죽이지 말고 적당히만 죽여 귀찮아 이제 쟤가 문젠데 와 드디어 패링이 됐네 오케 드디어 패링이 됐어 드디어 아 야 이거 소울 빠는거 개쩌네 내거 소울 빠는 완전 이득이네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아 들어가 오케 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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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북극곰 닮았다는게 사실인가요? 북극곰의 피부를 닮.. 닮았습니다 여기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나? 여기서 누가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여기서 진짜 이상하게 껴가지고 죽었네 와 이거 이거 넘어가가지고? 넘어가지면 어떻게 했는데? 뭐 저러고 뒤진거야? 아.. 이앱 괴물주의.. 아이고 이걸 먼저 못봤네 이걸 야 악평 젠장 필사적으로 부르기 누른거야 저사람? 점프 누른게 아니고? 하.. 오우.. 미치겠네 결국 쟤랑 싸워야된다는 얘긴가? 쟤는 무조건 패딩으로 해야된다 어? 잠깐만 그냥 가잖아? 지금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개이득 야 개이득 야 개이득 야 개이득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지금... 할 만은 여유가 없는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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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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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 개이득이다 개이득 개쩡이득 오케이 오케이 이득봅어 이득봅어 야 이거 또 뭐니 이거 또 뭐야 이런것도 누가 또 변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니 화염병 나이스 잠깐만 화염병도 이거 지정을 해놔야되는데 이얍 오우 나이스다 좋았어 세이브했어 아 세이브했어 집 한번 가 레벨업 좀 하고 옵시다 전송 높은 벽에 탑 제사장으로 한번 갑시다 다녀옵시다 오호 나이스 여성분 또 진짜 완전 블러드본이네 위치도 달라지시고 밸런스 999님 밸런스 999님 밸런스 999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리 와ăn 베리 와 베리 와 베리 왈 베리 와 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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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비 rails 백 음 Kil Emperor 왕 At sea 생명력 쪽으로 갈래 화염에 대한 그것도 넣네요 방어력도 괜찮네 진짜 샤오랑립 초콜릿 5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있을 때마다 레벨업 해야지 나중에 이러다가 소울 다 잃어 어? 잠깐만 작업을 걸 수 있어 글려? 그럴걸요? 그렇기에 그대는 주인인 수호를 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돕겠습니다 제 귀인 주인인은 소울을 가지고 오세요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제 귀인 아 귀 얘기하니까 귀가 귀가 간지러 자 전송합시다 높은 벽에 탑으로 갑시다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던데 2회차는 일부러 어렵게 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던데 야 봤을 때 지금 어때? 아프리카 이제 버퍼 없어? 아프리카 이제 버퍼 없어? 어허어 아 잠깐만 여기가 여기야?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 오..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자꾸 자꾸 저기가 신경쓰여 쟤 있을까봐 오이씨 야 날 주먹으로 때리고 있어 미쳤어 너 아이씨 야이씨 야 너 가만있어봐 야 야 너 저장하고 보자 너 넌 뒤졌다 너는 저장 한번 하고 와 전투중개해서 안되네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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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유 페링으로 굴욕 줄려다가 아아 아 뭐 저딴 자식한테 당합니까 지금 굴욕이다 됐어 넌 뒤졌어 너는 뒤졌어 너는 뒤졌어 너는 씨 야 어어 어 저 큰형님 나가셨다 아아 진짜 페링 힘들다 이거 됐다 페링은 연습할만한 적이 없네 이거 어 큰일났네 어 어 어 어 어 또 똑같췄어 똑같췄어 내가 어 어 어 이 자식도 봐라 아 아 타임이 좀 느리네 들어오는 타임이 좀 느려 음 음 야 포션 살 수 있나요? 포션 살 수 있나? 포션 살 수 있나? 포션 지금 못사나? 지금 이 포션으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포션 못사나? 마을 가면 살 수 있지 않나? 마을 가면 포션 못사나? 마을 가면 포션 못사나? 마을 가면 아 왠지 저 대장장이한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션은 어디서 사는데 여긴 수리 상점이 어디에요 뭐 이게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그걸 가져다줘야 되는지 정확히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에스트 파편이라는 걸 얻어야지만 늘릴 수 있다고 그래 그럼 지금 그냥 가야돼 에스트 파편 그거 먹으려면 좀 시간 걸리나 어떻게 포션 3개로 보스 잡지 난이도 보조 저 형님 가셔야 돼 저 형님 안 가시면 너무 힘들어 아우 이거 봐라 이 자식 봐라 와 가드하고 있는데 뚫어버려 안드레이아한테요? 아 고맙습니다 쇠기 파편이 있다고요? 어어 잠깐만 잠깐만 됐어 됐어 난 다 챙겨 먹으면서 안가 귀찮아서 자식아 어어 야 의도치 않게 페릭이 돼 그거 나이스 탈주병의 바지 어째서 어째서 난 얼굴과 몸매를 그렇게 신경 썼을까 보이지도 않는데 왔다 아 왔었는데 아 왔었는데 아 아 아 아 야 이거 뒤지컨네 이거 페리가 나 뒤지컸어 안되겠다 그냥 가볍게 잡아야겠다 이런 애도 한번 피해주면 딜레이가 나오거든 오케이 어 저런 애는 한번 딱 피해주면 되고 가끔 심심하면 외모 보라고 볼 수가 없어 지금 야 이거 눈이 이게 뭐 어? 전혀 알 수가 없어 지금 얼굴 벗기면 모를까 몬스터한테 잘 보이려고 아이고 야 근데 생각보다 다크 소울 애들이 몬스터들이 다크 소울 애들이 몬스터들이